월요일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우 에코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권루 박사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원래 박사는 아닙니다 아니 사전에 전 학위가 없습니다 싱봉에서 싱봉 차원에서 드렸어요 더운 여름이 지나면 좀 서늘해지는데 그렇죠 비즈니스는 어떠신가요 이럴 때 되면 저희는 1년 내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계절은 많이 타지는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학교이군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 가면 여름보다는 좀 못하긴 하죠 그래요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덜할 테니까 우리 대표님에게는요 체감 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지금요 개인적인 계절 개인적으로 아직은 여름이라고 느껴져요 속으로는 아직까지 여름이었으면 하는 거죠 여름이 저희는 가장 핫한 계절입니다 그렇죠 역시 다른 현실에다 두고 계시는 우리 벌레 박사님이시군요 생각보다는 아침 기온이 서늘해진 건 좀 일찍 온 느낌이 들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오늘도 아주 신비한 거미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거미그러면 저는 스파이더맨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거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잘 몰라요 몰라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단어를 넣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려면 치잖아요 거미 딱 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동물 거미가 제일 먼저 검색창에 빨리 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뜨는 게 뭘까요 가수 거미 가수 거미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우린 가수 거미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미는 하루에도 몇 십 번씩 볼 수 있는데 그 거미는 항상 2위예요 예전에는 더 심해가지고 거미 치면 아예 동물 거미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나올 정도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든지 네 요즘은 이제 가수 거미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바람에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조금 덜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1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거미가 동물 거미가 사람 거미에게 밀려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쉽죠 그게 생김새가 좀 징그럽고요 또 독도 있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도 좀 있죠 그래서 뱀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도 다른 곤충에 비해서는 거미 그러면 이렇게 정의 가는 동물은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자세히 알고 보면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거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거미 그대에게 반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수 거미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동물 거미거든요 동물 거미를 벗겨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게 많다 감동도 주고 엄청난 매력도 주고요 제가 늦게 빠진 것처럼요 신비로워요 경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신의 속성까지 갖고 있는 아주 오묘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신비한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요 거미 분석 맞아요 채팅창에서요 5호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다리가 6개인 거는 곤충 거미는 다리가 8개 8개 맞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10개로 보이는데 사실은 앞에 게 더듬이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다리 개수가 더 많고 곤충하고 비교되는 건 우리 어렸을 때 자연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곤충이 아니라서 우리가 동물로 부를 수 아니 곤충이라고 못 부르고요 벌레라고 못 부르고 동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곤충하고 같은 점은 뭐냐면 몸 안에 뼈가 없어요 무척추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껍질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외골격을 갖고 있는데 그 껍질이 단단해서 내장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몸과 관절들은 다 마디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절지동물이라고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무섭고 딱딱하게 생겼지만 건드리면 금방 터져서 죽어요 몸 위에 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곤충과 그런 모양새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몸의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지동물로 부르는데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다리는 3쌍, 6개죠 더듬이가 1쌍, 날개가 1쌍이거나 2쌍이거나 그런데 거미는 머리하고 가슴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머리는 그냥 가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흉부에서 하나로 포할되고요 오일 수도 있게끔 네, 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4쌍, 8개고요 그래서 이 거미는 삼엽충, 새우, 가재, 진드기와 같은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그쪽과에 속하는군요 네, 우선 날개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날개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거미는 가재나 개는 좀 매끈매끈하고 예쁘기라도 한데 버블 수가 있잖아요 까맣고요 털이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흉측하게 생겼어요 다리도 무섭게 생기고 심지어 독검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만히 보면 아주 예쁜 개미가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렇게 착용해서 그리는 게 이제 블랙 위도우라 그래서 까맣고 몸에 빨간 점이 있는 그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악명 높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또 약한 남편을 만나서 죽이고 자기가 돈을 발췌하는 그런 여자를 미망인을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 많이 부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모성애가 강한 아주 사람의 모성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감동적인 동물이에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동석이라는 배우 아세요? 좋아요 그다음에 문을 열어서 참을 넣어서 에스코트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되게 의외잖아요. 시커먼 사람들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거미가 사실은 모성애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마동성이나 게리 올드맨 같은 배우에게서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요. 안전 매력. 그런데 이제 거미가 알집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알을 낳고요. 거미줄로 꽁꽁꽁 싸서 이렇게 구석에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자기 알들.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허옇게 칠탈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안에 거미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미가 이제 오래 있다가 부활을 하면 수백 마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먹여 키울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그러면 어미 거미가 새끼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탁탁탁 쳐서 몸속으로 올라오게 해요. 자기 몸이요. 그러면 카색현명이 오르면 그냥 새까맣게 거미의 몸에 새끼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붙어있어요. 그게 볼펜 흔적보다도 더 볼펜 똥보다도 더 작은 거미 개체들이 새끼 거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새끼 거미들이 그걸 몰라요. 뭔지. 그런데 이제 가서 뛰어놀고 그냥 엉켜서 재미있게 놀기만 해. 엄마 등에 올라타서. 엄마. 여러 번 신호를 하면 그제서 알아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잡아먹으라는 신호예요. 어미는 그걸로 할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새끼 거미들이 분해를 시켜요. 모든 거미가 그런 건 아니겠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어미 거미는 그러면 임신 기간에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먹이 활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숯거미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블랙 위도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양분을 섭취하고 자기는 또 자기 새끼에게 몸을 해요. 아기 몸을. 그런데 이 거미들은 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 거미뿐만 아니라 종족의 다른 거미들까지 먹여살리는 또 거미가 있어요. 헬벳 거미 같은 경우는 먹을 거를 갖다가 소화액으로 넣었다가 개워서 내줘요. 이렇게 다른 거미 새끼들. 나중에 다른 거미 새끼들 먹여살리느라고 타가소로 운영하는데 먹여살리느라고 나중에 체중이 한 반 이상이 줄어요. 저런 저런 저런. 그래서 이 행동이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거미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종족 번식을 엄마가 책임지는 거네요. 책임지고 그들의 유연인자 속에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숨어 있고 또 어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갑자기 정말 무거워지네요. 희생정신인데요. 암컷이 암컷을 위해 희생하고 암컷이 새끼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사실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동물도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희생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내주는. 굉장히 인간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한데 거미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무조건적인 거에 강화하고요. 저 어렸을 때 집에 이렇게 거미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거미는 잡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 거미가 나오는 건 죽여도 오케이. 그런데 아침 거미는 잡지 말라고. 다 똑같은 거미인데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지역에 따라. 거미는 사실은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는 스스로 해치지는 않는데 사람의 건드림을 해치는데 블랙 이도어나 브라운 라이클러스 같은 거미 이외에는 다 익충이에요. 거미는 해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거미 같은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익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두 가지가 우선 개념이 달라진 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모성애. 그다음 두 번째는 해충을 잡아먹는 거지 외형이나 확대당한 얼굴이나 보면 무서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반전. 반전 매력. 감동을 주는 그런 동물로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거미들이 엄마를 해체시키고 나면 다른 동물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영역 싸움을 많이 해요. 개미들도 그러고 귀뚜라미들도 그러고 심지어 멧돼지들도 이렇게 산에 자기들이 개체수가 맞으면 힘이 약한 것들은 쫓겨나잖아요. 사자도 오랑이도 그런데 얘네들은 거기서 다 분리해서 나가요. 독립을 해요? 네. 독립을 해요. 그런데 새끼 거미가 얼마나 작은지는 말도 못하게 작거든요. 그런데 신기해요. 날라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요. 거미들이. 이거가 오늘 아주 포인트인데요. 너무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아주 과학적이고 너무 신비해서 이걸 알고 나면 아마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과학으로 설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신의 섭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개들이 없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원리가 처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햇볕이 비치면 돼지가 달구어지잖아요. 그래서 햇볕의 따뜻한 온기가 남은 이파리 숲의 낙 그다음에 돌멩이 위 돼지 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부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생겨요.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도 히로를 틀면 2층이 뜨겁죠. 따뜻하게. 그렇죠. 공기가 올라가니까. 팽창을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로 자꾸만 밀어내는 그 기류가 발생을 해요. 상승기류인데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따뜻한 날에 돼지가 뜨거워지면 새끼 거미들이 엄마 몸을 다 분해하고 몸에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잘 쬐는 나뭇잎 그다음에 바위 흙 위 이파리 위 올라가서 엉덩이를 하늘로 틀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셈이 있어요. 실젖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미줄을 하늘로 향해서 쫙 수십 갈래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 거미줄이 어느 정도로 잤냐면 머리카락의 천분의 1 정도.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밑에서 대지에서 상승기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서 수분을 흡수해서 하늘로 가면 뭉개구름이 돼요. 저곤층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끝없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 기류를 타고 몸이 가벼우니까 올라가는데 몸만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엉덩이에서 풍어낸 거미줄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연의 꼬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난류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의 꼬리 역할을 하는 그 줄이 그 줄이 말하자면 그 기류를 잘 타고 올라가도록 하죠. 신기하네요. 중심을 잘 잡아줘요. 그런데 올라가면 위에서 바람이 울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가요. 그런데 단지 그걸로만 가느냐. 그것은 또 약해요. 하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뇌우가 치거나 벼락이 치거나 이러면 그게 전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기권 상층하고 맨 밑에 있는 지구 표면은 전기가 흘러요. 저 위쪽은 양전화예요. 양극이고 아래쪽은 음극입니다. 음전화인데 이 거미의 거미줄은 뒤에 이제 배 쪽에서 나오는 범위줄 있잖아요. 거미줄은 뭐냐 음전화를 띄어요. 전기를 발생시켜요 스스로. 그러면 대기면이 음전화잖아요. 여기도 음극이고. 그러면 어떻게 밀어내죠. 밀어내겠네요. 위로 올라가는. 위에는 양극이잖아요. 위쪽으로 잡고 올라가네요. 위에서는 꼭 안기죠. 털이 몸에 털이 많잖아요. 빡빡하게 써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자기 동력을 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라가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거미들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도 그래요. 약을 많이 쳐도요. 어쩜 있으면 거미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바람 타고 날라오는 거네요. 거미들이 이렇게 날라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집이 딱 가로먹고 있으니까 집에 딱 부딪히면서. 여기 살기 좋은 곳이야. 정착하는 곳. 성화 밑에 이제 내려오는데 날라가다가요. 저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꽁무니에서 새로운 거미줄을 쫙 뿜어내요. 끈적끈적하잖아요.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거니까 스파이더맨은 손바닥에서 나가지만 얘네는 꽁무니에 나가죠. 쫙 붙어가고 거기에 이제 살고 기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날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거미들이 태어난 지 얼마만에 그렇게 비행을 하죠.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아주 작을 때겠죠. 아주 작을 때. 아주 작을 때. 먼지 막힌 작을 때. 왜냐하면 몸이 가벼워야죠. 그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성장 속도는 좀 빨라지나요. 그렇게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미는 아무리 커봤자요. 타란툴라 같은 거미나 손 한 마디만 하죠. 나머지는 다 작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미의 몸을 분해시키면서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부쩍 크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날아서 기생을 하면서 아주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을 때 본능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날라가는 거네요. 날개는 없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날라.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섬에 가면 완전히 주위와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럼 외딴 섬에 생물이 있는. 뭐가 사냐면 거미도 살고요. 네. 그다음에 멧돼지도 살아요. 네. 왜 그러냐. 멧돼지는 세력삼에 밀리면 어떻게 해요. 헤엄쳐서 와요. 헤엄쳐서라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거미는 어떻게 하냐면 날라서 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여객선 위에도 거미줄이 있거든요. 날라서 가는 거예요. 와. 신기합니다. 아니 그 퀵캐스천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우리 칠팔님께서. 성 대표님 그러면 거미를 못 죽이시겠어요 라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는데. 죽이기는 힘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원래 죽이는 직업이었는데 자꾸 패스콘트롤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달아요. 이런 걸 관심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덜 죽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하다. 동물의 세계를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섬에 멧돼지도 가고 거미도 간다.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뛰는 멧돼지 위에 나는 거미가 있어요. 거미는 이동거리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류를 탄다는 말을 쓰셨는데 가끔 왜 비행기도 추락되고 할 때 제트기류도 있잖아요. 좁은 곳에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기류가 있는데 그건 제트기류고 얘네들은 이제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가는데 벌, 나비, 심지어 갈매기 때 기러기 때도 기류를 타요. 그래서 힘을 덜 들여요. 맞아요. 기류를 탄다고 그러죠. 비행기도 기류를 타야 됩니다. 하여튼 본능이고 자연이 준 능력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한번 드네요. 신비롭게까지 하네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박건희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고웨이크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신비한 거미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저희들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또 질문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마 순서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데요. 아까 이제 뭐예요? 어드벌타슴을 하기 전에 이제 거미가 날른다고 했잖아요. 세기구가죠. 날려서 안착을 하면 거미줄을 치잖아요. 네. 아까 그 질문하신 분도 거미줄이라고 안 한 이야기인데 거미줄을 치면 이제 거미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거든요. 첫 번째는 먹이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거미는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 역할이에요. 그래서 큰 새, 말벌, 이런 동물들은 천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겹으로 이렇게 치거나 그러면 그거를 그 뒤에 숨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감추는 방패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적들의 눈을 피하는 피난처도 되는 거죠. 거미줄 사이즈가 다 다를까요? 다르죠.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는 거랑 똑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먹이를 유혹하는 아주 탁월한 수단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거미줄은 우리가 어느 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냐. 비 오고 난 다음에 물방울에서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그게 반사를 해서 잘 안 보이죠. 불빛처럼 반짝이에요. 영홍하게 반짝이는. 그러면 목이나 나방같이 불 보고 달려드는 벌레들이 거기서 탁탁 걸리죠. 불나방. 그래서 먹이를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암컷도 거미줄을 추고 수컷도 거미줄을 추는데 수컷이 좀 많이 치죠. 그런데 그걸 크고 튼튼하게 만들면 그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수컷들이 댄싱을 해요. 네. 벌렁 덜컹덜컹 걸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유혹하는 수단이에요. 내 집은 이렇게 튼튼해. 내 집은 이렇게 멋있어. 과시욕도 있네요. 남자들이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그렇죠. 허세.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오빠 큰 집 샀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요. 그래서 좋은 집을 보고 안정감을 느끼는 건 사람하고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까 한인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게 있는데 거미들은 어떻게 자기 거미줄에 안 걸리면 안 걸리고 남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령이 있나요 요령이. 거미줄이 거미와 거미줄을 칠 때 먼저 나뭇가지가 두 개가 있으면 이쪽 나뭇가지에서 저쪽 나뭇가지를 이렇게 탁탁 쏘아갖고 엉덩이에서 쏘아갖고 일자로 쫙 쏴요. 네. 일자로 쏴서 이게 부채살 마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쏜다고요. 그럼 그게 세로선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싸면 그게 가로선이 되죠. 그게 가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세로선 을 밟고만 다닌다. 가로선을 밟으면 걸리는 거고 걸려서 자기도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연관 결과에 따르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미 거미들 수없이 가로선도 많이 밟는데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다리에 그 털이 털에 어떤 물질이 나와서 끈적끈적한 점성에 이렇게 또 견딜 수 있게 하는 방어물질이 있다. 다른 곤충들은 그게 없으니까 걸리는데 거미 스스로는 거미는 괜찮다는 거죠. 기름질을 하는 거예요. 기름질을? 네. 이렇게 이제 나오죠. 네. 결론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신의 속성을 가장 많이 빼닮은 게 인간이다. 헌신과 또 자기 동족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두 번째는 또 창조물처럼 아주 가장 끝에 창조물로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다 그러는데 저는 거미를 보면서 예전에도 생각했지만 인간보다 훨씬 그 사랑의 조건에 있어서 거의 무조건적인 거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그 영리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 하늘을 날아서 또 거미지를 치고 생을 영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거의 창조의 끝이 아닌가라고 볼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리고 신비롭고 아주 경외감까지 드는 그런 동물이라고 좀 보는 거죠. 단지 외모가 싱그로운 분이지요.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새로운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미종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미종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아주 예쁘다. 블랙 위도우?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블랙 위도우였어요. 의외로 흔합니다. 의외로 흔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는 그때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 까만색하고 빨간색이거든요. 그런데 까만 몸 위에 빨간 무늬가 있는데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미의 까만색은 그냥 까만색이 아니라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요. 거기에 빨간색과 윤이인데 그렇게 입어서 어울릴만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렇게 옷을 입어서. 그런데 까만색과 빨간색을 입어서 그렇게 어울리는 거미라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멋진 표현이네요. 마음을 뺏기신 건가요? 네. 관심 있게 많이 보죠. 그렇군요.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거미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이 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자분께 인사 나누고 보낼게요. 오늘도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팬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스크 잘 쓰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함께 들으면서 대표님 보내드릴게요.